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디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상자에서 초월스킨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판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저랑 상대 카자가 꼭 살려줘 개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혼자 정글을 돌게요 레드를 먹고 바텀으로 뛰어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다가 풀로 가서 세라핀을 죽여주고 빠른 속도로 도망 나왔어요 바텀 다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었나 보네요 세라핀한테 강타받고 죽여버린 다음 스페 제압골드까지 달달하게 챙겼습니다 이놈의 바텀은 맨날 싸움이 나네요 빠르게 합류해서 보뚜을 잡아준 다음 궁타고 도와주러 온 트페까지 깔끔하게 역건강시켜줬습니다 바텀 뒤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라핀 잡는 척 하다가 이지한테 스턴 받고 두 명 다 혼내줬어요 트페가 복수하러 왔네요 비록 캐 딸피지만 저의 지리는 패기로 이겼습니다 바텀에 세라핀이 혼나고 있네요 아주 맛있게 킬달을 쳐줬습니다 싸움이 났네요 일단 개피인 캐는 킬달 쳐주고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 트페까지 잡아주면서 게임을 끝냈습니다 쭈쭈 쭈쭈 쭈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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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